사람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7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루주류의 일상수집입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웬디필립스가 말한 나이에 관한 이야기로 오프닝을 열어봤으며 늙어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부산에 계시는 둘째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며 아버지께서 고모, 첫째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모시고 이번 주말에 부산에 다녀오신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를 먹은 만큼 아버지도 나이를 드셨기에 장거리 운전이 걱정되어 제가 모두를 모시고 부산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2박 2일에 장거리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너무나 오랜만에 뵌 어르신들은 예전보다는 무척이나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알고 계셨죠 하지만 형제들끼리 모이니 주름이 깊어진 얼굴과 상반된 명랑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피부를 치료하기 위해 찐득거리는 탱자로 목욕했다는 이야기 지금은 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물이 더러워져 볼 수 없었지만 강에서 재첩을 잡고 젊은 재첩으로 된장국을 끓여 먹었다는 등의 이야기로 웃음소리가 부산에 내려가는 차 안에 가득했죠 그리고 오랜만에 부산에 가는 길 어르신들은 무엇이 그리 신기하신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습니다 제겐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점 잃어가는 앙상한 가지만 있는 나무만을 떠올렸는데 호기심과 명랑함은 나이가 들어서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부산에 도착하고 병색이 조금은 깊어진 둘째 큰아버지를 뵙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지금까지 만나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다 나누시는 이야기들은 모두 건강과 남은 생을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이야기였죠 희노일약이 가득했던 만남이 마무리되고 숙소에 모이신 어른들은 나이의 비례에 드셔야 할 약도 많아지셔서 약을 천천히 드시고 잠자리 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산에서 올라가는 길에 운전을 하는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할 것이 없으니 천천히 어디서든 쉬었다 가자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는 어르신들은 일과 요의의 밸런스가 있는 삶을 추구하는 본인들의 루틴을 이야기했고 무엇이든 무리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분들과의 이번 여행은 기대보다는 솔직히 걱정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의 컨디션에 맞게 운전을 하고 그분들의 취향에 맞추어 이동 경로를 정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우려는 커녕 저에게 늙음을 통한 다양한 것들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호기심과 명랑함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기 간직하도록 노력하길 무엇이든 급하게 가지 말고 멀리 보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 보길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길 그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여러분들은 늙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무한한 삶이 아닌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이야기 했지만 언젠가는 죽음과 논현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나는 어떻게 나이를 먹어갈 것인가 를 생각해 보는 것은 내 삶과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루주류의 일상 소집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일상은 따뜻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